이게 무엇이냐고 지금? 이게 SNS에 올라간대요. SNS가 뭐예요? 핸드폰 막 그런 거 찍지 않겠습니까? 흔들고 이런 거, 그런 거에 올릴 거예요. 잘해 잘, 나쁘다고 나오면 찍어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코드콘스트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스윙스라고입니다. 안녕하세요. 윤수현입니다. 남주입니다. 아 근데 처음에 무슨 코스트 라겠냐? 네, 코드콘스트라고 제가 굉장히 어려운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. 이 이름이 코드? 네. 코드 왜 가란 말이에요? 독일. 독일살도 아니야? 아니, 독일은 안 가봤어요. 저 이제 라디오스타는 처음인데 되게 그냥 보이는 라디오 하듯이 재밌게 하고 가겠습니다. 네,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라디오스타 5년 만에 나오는데 되게 재밌을 것 같네요. 좋은 분들과 함께 하고 있어요. 감사해요. 네, 저는 라디오스타 첫 출연인데요. 이렇게 멋진 선배님들과 함께 할 수 있고 정말 영광이고 아주 벅차오르네요. 라스, 라스. 라스의 또리 후배들과 함께 오늘 이렇게 또 즐거운 시간을 갖게 되어서 아주 반갑고 즐겁습니다. 하여튼 잘 거시게 하시오. 네, 그럼 수요일 밤 11시 5분 라디오스타 본방사수 고마워요. 하여튼 잘 도와주시고요.